네, 이거는 군의권 위천강 여불댁이 강입니다. 항상 가는 포인트, 우리 조사님들 두 명이서 이박한 거. 갈 때마다 너무 많이 잡지 않아요. 큰 놈, 작은 놈, 골고루 있습니다. 다 클 수는 없겠죠, 아무리 강이라도. 이렇게 마리스로 나와주는 거에도 감사함을 전합니다. 늘 우량특보한 역할을 하는 우리 박조사님과 여조사님께 감사함을 전합니다. 군의 위천강 여불댁이 강입니다. 두 분이서 1, 2박에 걸쳤습니다. 감사해요.